안녕하세요. 텐아시아 구독자 여러분, 배우 최예빈입니다. 저는 최근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에서 하은별 역할을 맡았습니다. 펜트하우스 마지막 촬영을 끝내고 이제 종영을 했는데요. 와, 오랜 시간 찍은 만큼 시원섭섭한데 섭섭이 더 큰 시원섭섭섭섭섭한 마음입니다. 그동안 펜트하우스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이 사랑해주신 만큼 저도 쉬는 기간 동안 더 또 발전된 모습을 위해 많이 준비하고 노력해서 다음에 또 새로운 모습을 많이 도와드릴게요. 저는 일단 쉬는 동안 백신을 예약해뒀고요. 그리고 백신을 맞고 한 추석 연휴 좀 쉬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,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배우고 하면서 좀 잘 쉬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. 그때마다 알차게 저 스스로를 바꾸면서, 채워나가면서 잘 쉬는 법을 이번에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배우 최예빈이었고요. 저 최예빈 많이 기대해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